오늘 뉴메타는 루시아나의 궁극기에는 치명타를 올릴수록 굉장히 많이 발사합니다 이거에서? 아델스 이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치명타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방법이죠 바로 이 민첩의 망토부터 템을 맞추고 나머지 템은 전부 다 이제 상위 아이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서 치명타 확률 75%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궁극기를 강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뉴메타들이 템 트리를 초반템 맞춘 다음에 후반에는 좀 상위 아이템으로 가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 아이템은 걸을 타선이 없어 다 가는 템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됩니다 와 상대적으로 루시아나는? 야 공교롭게도 어떻게 또 이렇게 미러정이 돼버렸냐 원들이? 그리고 자르반은 2렙 전에 할 게 없어요 챔피언이 볼치는 스킬 하나로 땡기는 게 되거든 자르반은 스킬 두 개로 에어건을 시킵니다 아주 규명하게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 1렙도 W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매니저 원래는 이제 2 찍어야 이제 확실히 좀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와우 제가 요즘에 이게 와우를 말하잖아요 우리팀 보고 와우 하면은 예 우리팀이 지드라구요 그래서 와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좀 경이로워하면 지는 것 같아 저 친구들이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쪽은 탈진을 썼지 우리는 점화제 오우 잘 먹는데? 오 그니까야 이제 와 라인 진짜 애매하죠? 호다닥 한번 밀어볼게요 야아 호다닥 밀어도 다 먹겠다 이거 라인 다 먹은... 에 다 먹었네... 다 바뀐 개의 브랜드 담아두었쥬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치명타가 30%가 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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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충전용 물량 사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충전용 물량 안삽니다 왜냐 저는 이 아이템 칸이 꽉 찰 거거든요 이게 김입니다 충전용 물량 가면 어차피 팔게 되잖아 또 저 그 한 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명타 게임기 시작 5분만에 30% 상대는 0%쥬 안정적으로 가느냐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전 비트코인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금리 인장으로 다 날아갔지만 예전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이 보박이거든 딱 맞췄을 때 크리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 터지잖아 30%는 은근 잘 터져요 그리고 그렇지 잡을 뻔했어 정신차고 이긴다니까 봐봐 내가 그 와중에 누누의 체력을 보고 땅! 차차차차 라인도 레전드네 라인도 레전드로 와가지고 극장입니다 자 봐봐 치명타 터지죠 자 이제 또 두개 갑니다 하나도 게임 시작 7분만에 치명타 75% 완성 하하 자 마침 궁이 나왔습니다 궁이 총 41회 터져요 미쳤습니다 이거는 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나오고 어 재정치 안인데 이거 총 1500 데미지 나올 수 있네요 1,2뿐 이 세종도 딜이 안 나올텐데 원래 또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네 상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죠? 평타 딜이 87입니다 보자 하지만 트멜카포전 베이직은 두 밴이 た 코텐셜이 있잖아 우리 인생에도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한방 이런 느낌으로 나는 황질을 조금 높은 로또다 가보자 게임 한 번 가보자 지금 나는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불출아서 혼자 할 수 있는게 없어 나 방 뚫려서 죽어 만화 좀 앞둑시다 이러면 봐봐 평타 포텐셜 저친구는 공급놈아 올렸는데 119죠 저는 포텐셜 있잖아요 그러면서 궁극기 딜이 미쳤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득인거거든 우리 자르반 AP 자르반이에요 뉴메타와 뉴메타의 만남이거든요 자르반이 제일 좋은게 공격속도가 올라요 이선마 하면은 이게 아주 콤비가 좋아 야 자르반이 왜이렇게 쎄니 약간 기회보고 있다고 지금 이거 저 딸피를 어떻게든 모르겠다 이러면 아닌데 라인 상비를 뭐하겠어 일단 날려놓고 왜이렇게 들어있지 지금 집을 잠시 다녀온거에요 강전사의 군화를 사야되가지고 미드와 바텀이 수업이 된거지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저런거야? 자르반 궁한만 막아라 호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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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쩌가루 집가루 탬을 살기였다 미니언 먹겠습니다 탬이 너무 꽉 찼어요 뭐야 그래도 지배를 해네 전장을 지배를 하게 뒀니? 이거 있으면 불러낼꺼 안녕하세요 너꺼 하세요 너꺼 하세요 너꺼 하세요 너꺼 하세요 나이스 전멸 배지 이러면 이제 다시 집 다시 미드로 강아서 미니언 먹으면 돼요 아 봐요 아 이건 집 다 할 것 같다 야 근데 이거 또 돈 못참거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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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다 컷 추면서 추면서 뭐해 이거 미치겠다 무슨 게임을 하는건지 부족한 마나 이제 정지 약결타를 채우고요 이게 영례한 세상꾼 같는데 이거 쿨타임 감수되거든요 정지 약결타에서 마나 채워지는거 그래서 더 많이 채울 수 있다 라인 클리어 한번 할까요? 궁극기 2천 나오냐 와 미쳤네 오자마자 한피 오자마자 한피 응 무빙 응 무빙 피해버리지 큐로 맞춰버리고 못 맞췄지만 상관없어 포도 어 나 타워 아래있어 검역 오지니까 백스가 마무리 그렇지 야 만연색 기모찌 양오띠 그렇지 와 좋았네 뭐야 이거 또 피해버리고 못 피했네 왜 못 피해버리지 스쿼트 미쳤거든 만안이 이제 정수약 탈자 나오면서 끝났거든 다음 템까지 또다시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돈이 있어도 살 템이 없어 가면 전 여기에 됩니다 렛츠킥 그럼 딩건 딸거 아냐 자르바라 너의 퀴즈 잊지 않을게 너무 쎄 야 잭스 이거 뭐야 괴물 누가 만들었네 여기 있네 일단 이거 나 주시고 가능합니까 안 주시네요 갑니까 한 번 더 이걸로 어 이걸 줘 사자성화 하나 떠오르네요 희망구물 뭐야 이건 또 희망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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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에 뉴밋터가 너무 많이 많았어 너무 많았어 희망구물 희망구물 잭스 너 진짜 게임 재밌겠다 지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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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려있는 일이다 근데 언젠간 하게 될 것 같다 희망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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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풍이 나옵니다. 돌풍이 나오면서 회복기가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군복기 각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나이스하네. 나이스해. 나이스해. 퍼펙트하다. 드링킹을 해버리네. 추모인데요. 느낌이 바론이긴 했어. 다 모여가지고. 궁딜 3,500. 43발 발사됩니다. 에이, 죽을 거 죽이자. 어? 모두 죽였네. 어? 미니얼? 죽어지는데? 어, 얘 어디 갔네? 메이저 물량 많은 거야? 죽었으려고? 이거. 집은 누가 시키냐? 아, 너 독립하려고? 그래, 집은 불타고 있는데 또 떠나는 거지? 이 싸움 언제 끝나냐? 야, 게임 너무 늘어. 아, 아쉽다. 많을 것도 없죠? 잘 들어갔네요. 탑이 야무지는 했어. 아, 원딜러로서도 차이 많이 냈네. 이 정도면. 진짜 근데 잭스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진짜 근데 잭스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아, 그게 supervised. 지금.